안녕하세요 우드리언 이현진 입니다 오랜만에 작품 영상으로 찾아뵙네요 요번에는 올러스로 이렇게 템버를 직접 가공을 해서 슬라이드 문을 한번 달아 봤습니다 요번 작품에 참여하신 우드리언 장인님은 김창용님 그리고 황대인님 하고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좀 이쁘게 잘 봐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전목공 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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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계속 다음 주에 계속 다음 주에 계속 다음 주에 계속